자 이번에 할 게임은 비세이지구요 드디어 마지막 챕터를 남겨두고 있네요 마지막 챕터는 다른 챕터들과는 다르게 아이템을 이용해서 진입하는 방식이 아니고 게임을 하면서 얻었던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해외에서는 마지막 챕터를 미러마스크 즉 거울 가면이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실에 TV가 하나 있죠 옆에 테이프를 모아놓은 수납장이 있는데 유튜브엔 올라가지 않았지만 루시 챕터를 진행하면서 모았던 테이프들입니다 이 테이프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에 맞는 단서를 찾고 진행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일단 맨 앞에 있는 테이프를 먼저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테이프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TV를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주의깊게 보고 이 테이프에 나오는 단서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어디죠? 이 장면을 찾아야 돼 이게 힌트들이거든? 한번 주의깊게 잘 볼게요 뭔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다 주인공이 그치? 중간중간에 한 장면씩 나와 이거 잘 보고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막 발냄새를 맡고 있는 비디오죠 애기랑 장난치면서 놀고 있네요 애기랑 장난치면서 놀고 있네요 한번 TV도 보이고 측음기도 보이네요 그죠? 어 막 애기도 발냄새 맡으라고 막 하시네요 어떤 문도 보이고요 어 영상 끝났다 오케이 그럼 영상을 봤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침실 느낌이었거든? 내가 볼 때 침실이라고 하면 2층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 그 거울이 있었던 방 거기가 침실이 아닐까? 여기 아 깜짝 씨 이거 뭐야? 어 나 이거 처음 봐 이거 뭐임? 물음표 떴네? 누가 침 뱉었나? 뭐야 일단은 여기가 침실이잖아 헉! 뭐야 바닥에 봐봐 바닥에 구멍 있네? 오오오오 내려가보자 어 나 처음 본다 테이프 보니까 침실에 구멍이 생겼어 여기 뭐야? 뭐하는 곳일까? 불좀 켜보자 불이 안켜지네 바닥에는 캔이 있구요 여기를 좀 조사를 해야되는 거 같애 내가 볼 때 헉! 여기 그 장면이다 아까 테이프에 나왔던 장면 어떻게 해야 진행이 되는거지? 어떻게 해야 진행이 되는거지? 여기 더이상 앞으로 안가지거든요? 여기로 가야될거 같은데? 여기서 뭐 해야되나봐 어 뭐야 누구있나? 뭔데 이거 캔들이 나왔는데? 헉! 된다 뭐가 나왔어 왜 헬로우 데이 챱 나 지금 기다려있어 지금 기다려있어 넌 내 친구야 넌 내 친구야 내 친구야 내 친구야 내가 드실거지? 아냐? 이제 앉아야되나? 아니 갑자기 또 영어가 나오네? 아니 갑자기 또 영어가 나오네? 알겠지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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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허... 어허... 이해하셨죠? 어 이름 기억하죠 수탁입니다 김건호 버력 앞에 있는거 보소 아 이거 번역 안해보셨나? 아 이거 번역 안해보셨나? 아 이거 번역 안해보셨나? 오 진짜 짧은거면 번역된거 같은 느낌이다 이왕이들에게 말씀해 보내... 이제 이제 두웨인, 슈슈슈슈슈슈 한잔 좀 드세요 기억나요, 너와님? 잊지마세요 당신의 방향에 계신 거예요 우리 부족한 한잔 좀 드세요 마시면 죽는거 아니겠지? 와, 맛있다 음? 가령 저런 것들이 뭐지 뭐 보여주나 어 깜짝아 오우 쉣 뭐야 뭐임? 또 마셔야 되나? 한잔 더 하자 오케이 됐나? 어 진짜 사라졌어 또 마셔야 되나? 어 이거 한잔을 얼마나 우려먹는거야? 한 방울씩 마시는건가? 열밖의 건배는 번역 잘 되어있는거 보소 어 한 모금 더? 오케이 줄어들지가 않네 이 술 뭐야 깜짝아 사라짐 또 마실까? 에이 없는데 또 마셔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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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어 뭐야 여기 뭐 생겼다 이거 뭐임? 아 마지막 챕터는 그 가면에 조각을 찾는거라고 하던데 이게 미러 마스크인가봐요? 한 조각을 찾았죠? 미러 마스크 오케이 이제 일어선거 아아 술 많이 마셨더니 어지럽구만 응? 이제 올라가볼까? 가면에 한 조각을 찾았으니까 이제 헉 뭐야 다시 사라짐 다시 내려가서 테이프를 한번 봐볼게요 오케이 테이프를 꺼내주고 이번에 두번째 테이프 이거 한번 봐보자 이번엔 어떤 영상이라 할까 이건 그거잖아 그... 지하 지하에 작은 환풍구 같은거 어떤 방 안에 어 이게 끝이다 그럼 이제 지하로 한번 가볼게요 지하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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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수 있나보다 어... 어어어 어... 허리아파 아... 의자 박살났는데 의자를 하나 찾아와야 되나보네 의자가 어디있을까, 잠깐만 이거 약 뭐야? 이거 공중에 떠있냐? 이거다! 아닌가? 아, 약을 왜 먹어? 어 어, 선 넘네? 이거 아닐까? 어 된다 나이스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 주인공 갑자기 크기 엄청 작아졌나봐 나침반 그만 좀 창고에 넣으면 안될까요? 왜 자꾸 창고에 넣었다는거야? 까마귀 소리 들린다 까마귀 왔다 어 이런 장소가 있구나 You don't give a fuck? 조용해 계약서에 싸인? 뭐지? 해야되나? 이게 뭔 싸인인줄 알고 일단 싸인하자 설마 신체 포기각서 막 이런건 아니겠지 뭔소리야 문 열린다 문 열린다 여기 좀비같은 애들 엄청 많네 잠깐만 얘 건드릴 수 있나? 아 까마귀 안 건드려진다 바로 넘어가야되나봐 앉혀서 갈게 앉혀서 갈게 너무 어두운거 아냐? 얘네 피해서 저 중앙까지 가야되나봐 아 아 나 왠지 실수로 막 건드릴거 같애 어떻게하지? 건드리면 죽겠지? 당연히 아이씨이 traditionally 오캐 오캐 됐다 길었다 Being dead 비둘기 죽어있으나 오캐 두번째 감연의 조각을 찾습니다 엄마 깜짝아 뭐야 진행이겠지? 어 됐다 더는 쓸모가 없다? 뭐 나한테 하는 말인가요? 끝난건가? 나왔다 이제 다시 올라갈게요 자 이제 세번째 테이프 이거 이거 한번 해보자 넣어주고요 왜 안들어가지? 아 테이프를 꺼내야지 넣어주고 이번엔 춤추는 비디오 테이프는 신나는 영상이구만 여기가 어딜까? 여기 지하다 지하 오케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애 지하로 다시 한번 내려가볼게요 일단 지하를 왔는데 이쪽 벽면에 뭔가 구멍이 뚫린 것처럼 나왔는데 이거 뭐야? 레코드판 이거를 여기다가 설마 틀어주면 되는건가? 해볼까? 어 어 노래 헉 뭐야 우와 뭐야? 어떤 슈퍼마켓 나왔어 오늘은 쇼핑을 뭐할까? 응? 어 맛있는거 없나? 오늘 할인하는 제품이 딱 한가지래 헉 맥주? 맥주를 사야되나?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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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에에에에에 오케이 역시 맥주가 짱이지 응? 일단 가득 사고 그 앞으로 가는 중이에요 맥주 광고 영상인가요? 뒷광고인가요? 아니 가득차서 이제 못사 어 내 이름 얘기한다 드웨인 어둠이 찾아온다 밝아지지 않아 문이 하나 나왔네 카메라 작동 안된다 여기 엥? 다시 돌아왔는데 어? 좀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 맞는건가봐 마시기 맥주 좋~~치 아주 오늘 술 마시는 챕터구만 이거 음? 안주 없나 안주? 또 마시자 응? 뭐야? 뭐야? 약자에서 피 흐르는데? 맥주 중독인가? 맥주 중독인가? 아 점점 배경이 이상해져 뭐야? 뭐야? 깜짝깜짝 뭔데? 왜? 입에서 입에서 가면 조각 나왔어 헐 헐 여러분 맥주 많이 마시지 마세요 맥주 많이 마시면 입에서 가면 나옵니다 오케이 어 어? 맥주 중독 맥주 중독 마사다 열어보자 자 마술을 보여드릴께요 갑니다 오우 돌아왔네 아 저장을 해서망정이지 갑자기 오류가 떠버렸네 자 이제 테이프 빼주고 이번에 몇번째 테이프더라 어 네번째 테이프 이거 한번 봐볼게요 네번째 테이프를 보겠습니다 뭔가 해수욕장 영상이네요 이번엔 어떤 문이야 막혀있는 문이 있나 아 이거 액자 파트인가 보다 아 나 왠지 알거 같애 그 루시 챕터를 진행하면서 제가 액자를 총 6개를 모아놨습니다 미리 모아놨어요 액자를 넣는 파트인가 본데 근데 그 문이 어디일까 잠깐만 여긴가 잠깐만 그 여기 어 잘보면 여기 맞네 이거 액자 흔적 있네 그 벽면에 보면 이런 벽지였어 근데 여기 맞는거 같애 여기다가 액자 넣는거 아님 된다 이거 다 넣으면 뭐 되나봐 어 들어갈수 있나 어 여기 맞네 어 이게 문이 됐어 어 뭐야 그러게 액자 미리 차려놔서 다행이네 아니 주인공이 맥주를 얼마나 마신거야 이거 다 맥주 캔이네 지렸다 맥주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막 어 술만 마셨나봐 어 2문이다 카메라 카메라 좀 넣어야겠다 이거 무슨 약이야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초록색 핑크색 먹는건가 오케이 이거 먼저 먹어봐야지 음 블루베리맛 어 아 하나씩 뜯어지네 하얀색깔 음 하얀맛 음 딸기맛 음 시금치맛 음 음 분홍색 맛 됐다 이제 문 열수있는건가 다 풀렸네 헉 뭐야 왜 와이 다시 잠겨버렸어 어 문이 이렇게 많았던가 뭐야 오 또 하나씩 풀린다 이건 뭐야 낚시문이네 낚시문 어 또 풀렸어 헉 아 깜짝아 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이씨 이렇게 무섭게 쳐다봐 어 콜라? 물? 이건 들어갈 수가 없네 되나 이제? 어 헉 헉 여기 뭐야 쪽지들이 엄청나게 많네 앞으로 쭉 가야되나봐요 단어들이 엄청 많이 적혀있죠 단어들이 엄청 많이 적혀있죠 여기와도 뭐 변화가 없는데 어? 나 갇혔다 뭐야 뭐야 오오 연출 쩐다 나 이거 나루토에서 봤어 종이 쓰는 능력자 어? 잠깐만 테마 바뀐거 같은데 드디어 지구를 지배할 수 있게 됐군 쟤네들 어디 가는데? 뭐야 그래 나를 숭배해라 나를 찬양해라 이게 뭐하는 곳일까 어디 관종있나봐 어디 관종있나봐 어? 지옥인가? 얘네들은 여기서 뭐하는거야 왜 입으로 들어가는걸까 애들이 나도 들어가고 싶다 어? 쟤기 앞에 배가 하나 있네요 왓치 이거 타고 가야되는 건가 오 탈 수 있다 오오오오오오 이게 어떤걸 표현하려고 한걸까? 그지? 저기 왼쪽에 보면 누가 티비보고 있어 소파에 앉아가지고 저게 날로 의미하는건가? 맞지? 아 맥주 마시고 있네 주인공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거 같은데 저건 뭐야 자꾸 뭔가 총으로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이게 자꾸 반복 재생되고 있어 영상 초반에 주인공이 또 자살했었잖아 그지? 가족들 죽이고 여기서 내리는건가? 가보자 여기로 오는게 맞나봐요 어디 자꾸 비명소리 들려 어 이 자식 몸 좋네 응? 뭐하는곳일까? 여기 들어가야되나? 등대같은곳에? 아 아 아까 그 테이프 영상에 나왔던 장면이다 맞지? 여기 쭉 올라가면 되는거 뭐야 이 종체가 뭘까 이 종체가 뭐일까 이 종체가 하하! 죽은 죽은 죽을 것들은 그리고 너는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올라가야 되나봐요 이제 올라가야 되나봐요 내가 만든 걸작을 보라는데? 아... 기네 길어 어? 운동하겠구만 아 어차피 어... 다 와간다 내가 만든 걸작이 뭐야? 이 사다리가 내가 만든 걸작인가? 뭐지? 사진이 있네? 액자 나왔다 앨리스 오 마이 갓 앨리스 뭔가 반성을 하게 되는 이런 주인공의 그런건가? 약통이다 약통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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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까지 손댄다 아... 약까지 손댄다 아... 약까지 손댄다 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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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두웨인아 정신 차려라 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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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갈리 나왔던 챕터들이네, 그지? 아... 아, 리브로 떨어졌어 아... 또 검은색 화면 아, 뒤돌아야 보이네 또 하루 종일 가만히 있을 뻔했네 이제 다시 올라가서 다른 테이프를 좀 볼게요 여기도 이런 거 막 묻어있네? 이거 뭐야 자꾸 여기 묻어있는 거 올라가자 이번째 테이프가... 이제... 다섯번째네요? 다섯번째 테이프 한번 봐보자 이번엔 뭘까? 놀이공원 테이프다, 놀이공원 여기 어딜까? 저게 뭐지? 앤? 앤? 이건 그 다음 명사... 그 다음 장면인 것 같은데? 아까 그게 어디지?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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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하쪽에 있다고 하는데... 지하쪽에 어디에 있다는 거지? 여기구만... 오! 라이터있다 라이터 챙기자 이거네? 위에 이상한 기후가 있다 잠겨있다는데? 이게 뭘까? 여기 열려면 뭐 어떻게 해야되지? 아 1층 현관으로 다시 올라가면 뭐 나와있어? 어 뭐야 어 진짜 뭐 생겼네 이거 뭐임? 오메가? 오메가3? 아 이걸로 여는건가? 여기다 한번 써보자 여기다 쓰는거 아니네? 아 이거에 맞는 상자를 찾아야돼? 이거 열 수 있는? 여기 올라가는 길에 열쇠를 쓰는 상자가 하나 있다고요? 아 이건가? 눈 아니고 어? 이거 뭐야? 어 틈있네? 뭐야 밀수있네? 여기 안에 있나봐 어? 이거 맞다 아아 이게 그 지하 거기다 쓰는거구나 손잡이 오오 오케이 바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이제 여기다가 아까 찾았던 손잡이를 연결해주면 오 된다 오 된다 아래에 공간이 있다 뭐하는 곳일까 들어가 어? 어 병원 아니야 여기? 병원에 갔네? 나가야되나 봐 못 나간다 여기 뭐가 있는지 한번 볼께요 여기 뭐가 있는지 한번 볼께요 이게 뭘까? 어? 뭐야? 여기 올라왔어 여기 올라왔어 왜? 뭐야? 갑자기 가스? 이거 그거 뭐 해야되는거 같은데? 어 잠깐만 라이터로 이거 불 이거 안나오나? 어디서 뭐 틀어야되는거 아님? 어떻게 해 여기서 이 빌어먹을 창문 깨는 방법이 없어 어 잠깐만 아아 이거 좀 버리고 이거 들러서 깨라고? 안 깨지는데? 어 된다 됐어 좀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이거 버리자 이거 아닌가? 이런 빌어먹을 이거 뭐여 아 그냥 문 여는거였어 아 아아 나 이거 진짜 아니 아이템 잠깐만 아아 잠깐만요 됐어 아 뒤지겄다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다시 나가 오케이 이런 데서 죽을 수 없지 이거 문 따는 거구만? 아니다 천 있는 벽 아래? 여기? 여긴가 보다 아 오케이 오케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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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걸 왜 폭로를 밝힐 물건? 나 플래시 이거 있어 어 됐어 충분해 간다 아아 여유있네 괜찮아 응? 이걸 살았네 이걸 살았네 나왔다 편하아 어려운 거 하나도 없네 역시 겜짜라리 다 이런건가 어 나간다 아 아아 드디어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저기서 가면에 조각은 못찾았는데 가면에 조각 어디있지 바닥에 발자국 뭐야 여기 발자국 이어져 있어 여기 안에 뭐 있나보다 헉 어 나 손인줄 알았네 씨 장갑이 오만 뭐지? 여기로 연결되어있네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거든? 어? 아아 다시 뭔가 다른 물건들로 꽉 차고 가면에 조각에 여기 하나 있네요 오케이 됐으 이제 다른 테이프 한번 더 쓸어가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번 바로 가볼께요 이제 테이프 두개 남았네요 일단 꺼내주고 이거 한번 봐보자 가면에 조각 두개만 더 찾으면 이제 끝난다 이번엔 뭐가 나올까 여기가 어딜까? 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어딜까? 이번에 여기로 가는거라구요? 여기 안에 있어? 어 아는 사람들 꽤 많네 언제 다 보고왔지? 여기로 가는거 왔나? 어 분위기가 이런데긴 뭐야? 불 왜이래 더는 쓸모가 없대 저거 나한테 하는 말 같애 저거 나한테 하는 말 같애 여기 바뀌었다 이상한 공간으로 바뀌었어 볼까? 여기 망치있네 해머 해머로 벽 부수는건가보네 맞지? 헉 아쒸 빨리할까? 어허 빌어먹을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그냥 어두운 상태로 부숴야되나? 잠깐만 앞으로 한번 가볼게 여기다 부수는거 아닌가본데? 여기다 부수는거 아닌가본데? 어 너무 어두워 아아 이런식으로 옮겨서 가는거구나 어 쉣 어 뭔소리야 헉 부숴진다 오! 방나왔어 방 여긴 아닌가? 따로 올라갈 수 있다거나 그런건 아니네요 어 잠깐만 나 멘탈 급격히 떨어진다 약좀먹자 멘탈 떨어지면 죽으니까 다시 더워 제가 반대로 다시 한번 가볼게 어 쉣 다시다시 무서워 어 이상한 소리 들려 여기다 여기야 여기야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볼때 오케이 잠깐만 이렇게 하나씩 빼면서 하자 오케이 하나씩 빼면서 어 이러니까 훨씬 낫네 그지? 아 아저씨 잠깐만요 아 잠깐만 내가 부술 어 사라졌다 뭐야 오케이 오케이 됐어 여긴 뭐야? 이거 깨는 건가? 아니 건너편에 뭔가 보인다 맞지? 사람 형체 같은 거 아 가 빨리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오케이 좋아 됐다 다했어 이제 끝났지 나가자 나가야돼 어 아저씨 가만히 사라져야돼요 사라져야돼 어 살았다 아 얘가 불빛을 싫어하네 맞지? 전구조개가면 녹는다 얘가 어 다 깼는데 아 박스 챙겨야 된다고? 이거다 아 이걸로 애기방 사다리 역할? 올라갔다 된건가? 뭐야 헉 여기도 뭐 있네 헉 프롬 주어니 투 유? 뭐야? 이거 안 챙겨지는데 그냥 넘어가면 이제 진행이 되려나? 어 가면 있다 아 됐다 오케이 다했어 아 쩍은 그냥 도전 과제야? 이제 마지막 테이프 하나 남았네 맞지 여기도 깼다 마지막 테이프 한번 하나 보러 갈게요 드디어 마지막 테이프 하나 남았다 오케이 마지막은 시청자 도움 없이 알아서 하기? 뭐? 함께 깨는 방송이야 난 움직이고 어? 마지막 영상이네 헉 이건 뭐야? 나 처음보는데? 어떤 우물같은 느낌인데 우물? 우물에 어떤 물이 있나봐 이제 이것만 찾으면 끝이다 마지막은 빠루를 이용해서 그 십자거울이 있는 방으로 가면 된다고 하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가? 빠루를 챙겨서 여기로 가서 뭐해? 여기로 쓰는건 아닌가 빠루를 여기다 쓸 데가 있나? 헉 바닥에 보니까 여기 뭔가 오우 진짜 맞나봐 오 된다 여기에 그런 공간이 있단 말이야? 헉 저 공중에 떠있는 빠루는 뭐지? 버그인가? 이거 빠루 뭐냐 이거? 어? 와우 어 근데 어두운 데 나 뭐 불 밝힐 만한거 하나도 없는데 아유 잠깐만 어둡다 뭐 좀 밝은거라도 좀 들고 올게요 오케이 음 잘 되는구만 이제 무서울거 하나도 없다 아주 잘 보이는구만 응? 여기 뭔가 기분 나쁘게 생겼다 그치? 동굴이 이 게임 동굴 참 많이 나온다 동굴 가고 싶나? 개발자가? 엄청 좋아하네 동굴 엄청 좋아하네 동굴 뭐야 여기 뭐임? 무슨 공장같은거 나왔어 여기 막 계단들도 있네 괜히 있는 계단은 맞네 왜 괜히 만들었을까? 계단을 갑자기 이런 공장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 뭘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뭐 버튼있다 아아아아 아하 이런식으로 길을 만드는거네 그럼 보이는 버튼들은 다 눌러주면 되나봐 아까 여기 들어왔을때 버튼 하나 보였었지 어쩐지 아니었네 그냥 헛수고였네 그 마지막 버튼만 누르면 되는거였나봐 그냥 이제 지나가면 되는건가? 뭐 막혔던 길이 열린건가? 맞나보다 이게 뭐하는 장소야? 앞에 문이 하나 더 있네요 저기 열고 들어가야되나봐 뭘까? 양쪽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정면에 문이 하나있어 양쪽에 뭐 하나씩 해줘야된다 이거 뭘까? 양쪽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정면에 문이 하나있어 양쪽에 뭐 하나씩 해줘야된다 이거 해줘야하는거지 여기 병원이네 병원 다시 병원에 왔네요 커피머신이 왜 불이 들어와있을까 여기 온 이유가 있을거야 그지 전화기를 써야되나 저거? 여기 뭔가 수상하다 어? 저길 지금은 저길로 가야될 이유가 없다? 아니 이유 있는데? 이런 빌어먹을 여기가 원적 아닌가? 반대쪽에 가서 의자 가져와서 넘어가는건가? 아 여기 열쇠있네 루이스 테일러 아 이거 안챙기고 갔으면 큰일날뻔했네 아 또 괴물 나왔어 뭐야 사라져 아 너 여기 못 올라오지? 아 넘어가는거다 아 얘 쫓아올때 넘어갈수 있는거구나 아 이야 하마터면 반대쪽가서 의자가지고 올뻔했네요 있지도않은 의자를 됐어 나왔다 근데 나오면 그냥 나온건데 왜 굳이 저 모션 시간을 넣었을까? 멋있게 할려고? 카드 필요하네 카드 마그네틱 카드 캐비닛들 엄청 많다 이중에 루이스라고 적힌 캐비닛을 열면 이거구만 오 오 오 찾았다 나가자 여기다가 카드를 슬래시 해주면 마지막 가면에 조각은 여기 있는건가? 오 뭔가 북음이 시작될것처럼 하더니 끝나버렸네 헉 여기 어디야? 앤? 뭐야 여기가 여기가 그 영상에 나왔던 곳이구만 들어가는거구 어 사과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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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베어물수있나? 여기서 사과가 의미하는거에 가장 큰 의미를 둬야겠네요 그지? 자 여기서 사과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혹시 아담과 이브라는 스토리를 아시나요? 스토리 근데 관계없겠죠? 썩은 사과를 왜 저게 던지는거지? 아 음식물 처리를 제대로 해라 이런 내용 아닐까? 맞지? 뭐여? 여기 시체 엄청 많이 떠오르겠구만 이제 인간이 버린 물에다 버린 쓰레기는 많은 생명들을 죽인다 뭐 이런 이제 그런거 아닐까? 맞지? 무심코 버린 인가 인간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는 많은 생명을 앗아간다 그렇지 공익광고 뭐야 뭐야 주인공은 다 떨어졌어 어? 다시 나왔나보다 무슨 그거에서 나오네 맞지? 어떤 통에서 나왔어 가스통같이 생긴거 마지막 가면이다 지금 자동 저장을 할 수 없대 이거 챙긴 다음에 자동 저장 아 안되니까 내가 저장 잽싸게 해야겠다 오 미러 마스크 다 찾았다 이제 한번 프로그레스룸 한번 가볼까? 오 가면 여기 걸려있다 다 찾았어 힘들게 찾은거 뭐임? 이거 쓰면 이제 게임 끝나는건가? 이 가면을 의미하는게 뭘까 양쪽에 구멍있는거 보니까 끈 넣어서 하는건가 아이엠 마스카맨 이러고 끝나면 진짜 레전드가 뭐야 장소가 바뀌었네 맞아 마스크... 썼거든요 어? 뭔가 집이 원래대로 돌아왔어 아닌가? 뭐야 햇빛이 비추네 하루종일 어둠 아니었나 여기? 나갈 수 있는건가? 아 못나가잖아 못 돌아가잖아 지하로 가는 길이 문이 이어져있다 맞지? 이런 데들만 다 열려있어 어? 막혀있는데? 엔? 벽에 페인트가 새로 칠해져있다 벽을 부숴어 열어볼까? 예스 헉 헉 뭐야 또다시 어두운 공간이 나왔어 오케 아 그냥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굳이 더 편하게 들어갈려고? 어? 이게 뭐야? 설마 초반에 가족들 죽였던 장소 아냐? 어? 아 이거 바로 좀 버려야겠다 어 전혀 아니었어 어 전혀 아니었어 뭐야 뭔데 뭐야 어 가족들 있다 내 가족들 내 son 내 와이프 내 daughter 와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네? 실화야? 비사지를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뒤에 뭐 있겠지? 아 좋습니다 엔딩이 총 두개가 있다고 하는데 뭐 나름 좋은 엔딩을 본 것 같아요 밝은 분위기에 끝난거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 좋은 엔딩을 하나 봤죠 가면을 쓰고 벽을 부셔서 들어가는 엔딩 근데 이제 다른 엔딩 나쁜 엔딩은 가면을 쓰지 않고 그냥 이 벽 여기를 부수면 된다고 하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게 나올지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엔 어떤 엔딩이 나올까 기대가 되는구만 어? 뭐야 그냥 열리는데? 여기 그 초반 장면이잖아 가족들 죽였던 곳 뭐야? 어 총알이 꽉 찼어 머리에 총 겨누기 버리기? 버려 그냥 버려 머리에 총을 왜 겨누기 왜 겨누기 왜 겨누기 그지? 아 그럼 아무것도 안되는거야? 흠흠 자살 엔딩인가? 뭐야? 발사 쉬운 길 뭐야 처음부터 시작인 뭐 엔딩인가 이거? 여기 완전 처음부분이잖아 여기 완전 처음부분이잖아 설마 모두 기억을 잃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는 엔딩이다 뭐 이런건가? 그러기엔 아이템이 다 있는데? 어 전 안오네? 뭐야 어? 다시 나오긴 했지만 다른거 바뀐게 없네 이제 나갈 수 있나? 이거 엔딩 맞아? 총알을 다 써야된다고? 아니 계속 죽어야돼? 저거 총알 다 쓸 때까지? 그냥 탕탕탕탕탕 하면 안되는거야? 어쩐지 총알 갯수 하나씩 보여주더라 아 아.. 다시 또 죽어서 일어나네 그쵸? 아직 한발 남았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이거 쏘고 나니까 막 갑자기 눈앞에 라이플 생기는거 아냐? 모든게 끝나게 슈힛 엥? 뭐야 여섯발 다 쐈는데 변화는 설마 문앞에? 드디어 문앞에 뭔가가 있을듯? 여섯개 다 쐈거는? 여섯발? 엥? Fast 에이 또 가봐야되나 아 그 장소에 가면 이제 뭐 나오나 보다 ije 아이 설마 뭐 재장전하겠어? erw 총에 그대로 있는데? 뭐야, 진짜 재장전이면 안되는데? 제발! 어? 뭐야? 없는데 이제? 그래도 총 겨누기가 되나? 어 그래도 되나봐 어차피 총알 없는데 이제? 뭐지? 발사 어? 어? 뭐야? 앞에 사과있다 사과 개발자가 사과가 먹고싶나? 이거 설마 아까 주인공이 마지막에 우물에다가 썩은 사과 던졌잖아 근데 여기는 싱그러운 사과인거 보니까 연관이 없나보네 이 사과가 뭘 의미하는거지? 뭐야 사과 뭐 클릭도 안되는데 뭐야 여기서 뭐해 anybody there's? 우물안에 개구리 엔딩인가요? 여기서 뭐하지? 아니 이거 우물.. 이거 사고가 클릭이 안돼 아 설마 빠루 들고 있어서 그런가? 손에? 어 나이스 진짜 안돼 뭐야 여기서 뭐해 그냥 아무데나 움직이라고요? 그냥 뭐.. 아 이거 실화해야? 내가 엔딩 크레딧 그 자체야? 내가 엔딩 크레딧 그 자체야?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결국 사과네요 사과 개발자가 사과한다는거 아닐까 설마? 이렇게 만들어서 태도 후 후 후 후 후 후 으 으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